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바삭하게 돼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기름 보세요. 빼자고요. 이런 걸 왜 먹어요? 건강하게 닭고기만 드세요. 반대편 싹 뒤집어 봤거든요. 역시 양면팩. 그리고 압력으로 굽다 보니까 뚝 떨어져요. 부드러운 맛이. 이런 걸 드셔야 되는데. 야식으로 치킨 한 마리야 얼마. 여기다가 소스까지 다 찍어서 우리 아가씨들은 소스 좋아하잖아요. 당연하죠. 제 거에요 제 거? 직석에서. 이거 직석구이가 돼요. 저 캠핑 갈 때 갖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하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잘 되고. 완전 고소해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좋은 게 뭐냐면 최신상은 다이아몬드 코팅이잖아요. 설거지가 편해요. 바로 새 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양면 팬이 있는데도 해피코레 팬에 직접 하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보여드릴게요. 맛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패킹이 없는 팬도 양면 팬입니다. 패킹이 있는 다이아몬드 정품 양면 팬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즉석에서 드라이스를 딱 넣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싹 넣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볼 텐데 요리하는 중에 기름이랑 연기가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안돼 안돼 그러면. 수분이 빠지면 맛을 이뤄요. 당연하죠. 과연 패킹이 없는 곳과 있는 다이아몬드 정품은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딱 닫아봤어요. 여기 수분 다 나간다. 연기 나가고 냄새 나가고. 연기 빠져나가죠. 그런데 해피코레 다이아몬드 정품 양면 팬은 꽉 잡아주는 실리콘 패킹 장치가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잡아주는 게 달라요. 그럼 왜 그러냐면 있잖아요. 이 압력 장치가 제대로 돼 있잖아요. 그럼요. 고객님. 양면 팬이요. 다 똑같으면 아닙니다. 그래서 해피콜 다이아몬드 압력 팬을 구매는 하고 싶은데 네. 마트에 없어요. 없어요 고객님. 오직 저희가 홈쇼핑을 통해서 광고 차원에서 준비가 되는데 오늘 정말 어려운 시간을 준비했어요. 고객님 미리 주문을 300분 넘게 하셨어요. 왜냐면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생선 전문 압력 팬이 59,000원이고요. 방송 끝나도 59,000원 살 수 있어요. 여기에 전복 그릴 압력 팬이 69,000원. 전문 압력 기구가 2대죠. 심지어 오늘은 보세요. 가까이 좀 보실래요? 고객님. 해피콜 정품의 프라이팬. 다이아몬드 코팅되어 있는 걸로 22,400원짜리인데 가장 많이 쓰이는 사이즈요.